420회 공연에 너무너무 어렵게 모신 우리 상록수 탑스탑쇼에서 회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김경숙님을 모십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자 우리 김경숙님의 에밀레의 사랑. 멍청이 트면 운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었구나. 사랑도의 매서운 사랑을 붉게 물든 내 사랑을. 에밀레 에밀레 귓전을 맴보는데 그 사랑을 찾아왔고. 사랑의 당연인가 역사의 기물인가. 털어버려둔 사랑 잊지를 못해. 천녀사지 에밀레 사랑.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자 뛰어난 가창력의 아름다운 가초 김경숙님의 에밀레의 사랑. 멍청이 트면 운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었구나. 사랑도의 매서운 사랑. 지금도 그립구나. 에밀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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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아. 그 사랑을 찾아왔고. 사랑의 당연인가 역사의 기물인가. 천녀사지 에밀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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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. 천년사지 에밀레 에밀레 사랑아.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. 감사합니다.